신발 이 자리 엄청 오래 있었네 이 자리 엄청 오래 있었나봐 이 안자리 엄청 오래 있었나봐 신발이 우선 겉에를 한 바꾸 좀 돌아와봅시다 어쩌고 생겼는가 방금 전에 이상한 소리는 그래서 걔가 지순거야 내가 소리낸게 아니라 앞쪽에서 소리낸는데 앞쪽에서 소리낸는데 더 잠시 후 더 잠시 후 여전히 더 잠시 후 에피소드 정확한거는 내가 사연이 있고 그런건 아닌데 여기 사실은 문제인데.. 사고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구요 계셔 방 안쪽이 좀 이상해 좀만 들어갈랍니다 어지럽히고 그렇게 하고 가진 않을텐데 뭐야 이불? 누구있나? 누구자 하는건가? 바디필로우야 뭐야? 그게 뭐에요? 사람이 있는건 아니야? 사람이 있는건 아니야? 사람이 있는건 아니야? 사람이 진짜로 거짓말이야 뭐야? 뭐야? 와.. 오늘 또 좋댔다 랜턴 잡아주는게 나 이거 또 끊어졌어 들어오자마자 잡아주는게 한쪽이 이런 모양이 두개가 있어서 잡아주는건데 한쪽이 끊어졌어 지금도 방 안에는 거무줄 같은 거 엄청 여기저기 쳐졌네 아기사진이 있어 아기사진 있어?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 냄새 한번 맡겨보게 냄새는 엄청 독하지는 않은데 소주 냄새가 나 아직도 뭔가 어제보다 어제보다 어제보다는 덜그런데 손이 많아 머리가 아프지 뭔가 한잔씩 한잔씩 사진을 보면서 죽었던 사람이 안가? 죽었다고 한 사람이 맞나? 아 이거 거치대 너무 불편하네 아 이거 거치대 너무 불편하네 아 이거 거치대 너무 불편하네 들어간다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뒤쪽에서 만지지마라는 소리를 들어서 혹시 배깟에 누구 있냐? 뭐 장난치고 그러지 말아라 뭐 장난치고 그러지 말아라 뭐 장난치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내 자리에 내 자리라는 말을 들었어 내가 지금 들었거든 거기 내 자리라는 말을 들었어 이 자리 아까 했던 말이 맞구만 그러면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뭔가 뭔가 여기 타락방이야 이거 뭔가 있는거 같아 우와 깜짝이야 누구야 방금 지나간거 너 백화테도 가냐? 뭔가 안으로 들어갔어 이쪽으로 뭔가 안으로 들어갔어 이쪽으로 뭔가 안으로 들어갔어 와.. 거무줄 터무줄 와.. 거무줄 을 미쳤났리겠네 거무줄 거무줄 뭐라고 얘기했어 방금? 만지지 말라는 말을 아까부터 계속 했었고 나가라는 소리를 짐 창구에 내가 그 다음에 또 올게 좀 들어갈게 뭐 이상한 소리나 내가 빛을 조금 내리고 갈게 너 방이었어? 맞아? 또치 아니야 이거? 올이 또치 아니야 이거? 이만사람들은 절대 현가에 있는 물건은 가져가지 마세요 너 방금 여기 있다가 왔구만 너 방금 여기 있다가 왔구만 찌린내가 나는데 찌린내 찌린내 그 오줌 그 찌렁내 있잖아 아까 이유가 안났었는데 뭐냐 냄새 아니 아니 저 안자랬습니다 아직 좀 보송해요 소주를 한장씩 밭다위로 먹는 그런 느낌인데 사진이 있고 우선 가겠습니다 주작진거는 하나도 없어요 주작진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 미쳤다 주작진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